인간의 몸속에는 체중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먹는 물이 중요합니다. 증류공법의 순수함에 에너지를 담은 큐워터. 물을 끓이면 순수한 물만 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증기를 시켜 만든 물이 바로 증류수입니다. 큐워터는 이러한 증류수를 베이스로 차별화된 기술 EPU 시스템을 이용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주입한 다음 우리 몸에 빠른 흡수를 돕도록 나노 증폭기를 이용해 물의 입자를 나노화하여 생산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큐워터는 그 순수함으로 우리 몸의 체질을 바꾸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FDA 제품 등록, 까다로운 일본 후생성에서도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 있는 선택으로 달라진 나를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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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